관생보살 먼저 연락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깨 사바하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관심 가져주시고 주의에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또 좋아요 댓글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채널이자 공부채널입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재생목록에 들어가서 어떠한 영상물이 있는지 쭉 살펴보시고 좀 자주자주 들어와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왕따 당하는 이런 사람 되지 말라 상용하면 안 될 12가지 유형의 사람들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없습니다. 차라리 상대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지낼 수 밖에 없는 회사 동료나 매 제일 때마다 만나는 절의 도반, 단체 모임의 회원, 불교대학의 같은 기수 학생, 영절때만이라도 가끔 보는 친인척 등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참으로 난감합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을 본다는 것도 참 고역입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볼 때 나 또한 그러한 대상이 되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는 어떠한 스타일의 사람들일까요? 좀 천박한 말이지만 저 사람 참 반맛없다, 저 사람 참 재수없다라고 불릴만한 유형을 열거를 쭉 할 테니 자신의 마음 수양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체면 없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얻어먹기만 하고 차 한 잔 사는 일이 없는 얌체를 말합니다. 나이나 직책을 떠나서 대접을 받았으면 가끔씩이라도 담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사가지 없다 소리 듣고 사람들로부터 깊이 또는 왕따의 대상이 됩니다. 둘째는 말만 거창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허풍이 샌데 내용은 전혀 없구나 실천역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괜히 허세를 부리며 잘난 척합니다. 처음에는 속지만 나중에는 하나같이 뻥쟁이라면서 상종하기 싫어합니다. 특히 술 들어갔다 해서 허소리하면 안 됩니다. 셋째는 인생철학이 빈곤한 사람입니다. 하는 말이 먹는 이야기, 노는 이야기가 주입니다. 그리고 연속극에 나오는 탈렌트의 의상, 화장 이야기 등 거저 먹는 것, 노는 것, 입는 것 등 아주 본능에만 충실한 경우입니다. 넷째는 항상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객관적인 잣대도 없이 무조건 남 험담하고 빈정됩니다. 현실을 타개해갈 능력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으면서 비판부터 하고 봅니다. 유튜브 좋아요 대신에 들어와서 무조건 싫어요 눌러놓고 나갑니다. 부정적으로 마음을 쓰면 부정적 에너지를 끌고 올 뿐입니다. 부정적으로 너무 까다롭게 굴면 사람들이 상대하기 싫어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다섯째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일이 바빠서 해놓은 약속을 깜빡하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상습적으로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래학 수업 시간에 지각을 밥 먹듯 하고 결석했을 경우에 임원진이 확인차 전화를 하면 다음 주는 꼭 갑니다 해놓고는 판판이 약속을 어깁니다. 여섯째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말할 틈은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남의 말을 무례하게 끊고 들어옵니다. 때로는 말로서 아주 갑질을 해댑니다. 잘난 척 언성을 높이며 상대의 자존감을 뭉갭니다. 남의 말을 허투루 듣고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일곱째는 진실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너한테만 말하는 것인데 하면서 귀에다 입 갖다 대고 손으로 가리면서 속은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견눈질 해대면서 주의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로부터 오해를 삽니다. 여덟째는 공중도독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무데서나 침 가래뱉고 휴지 버립니다. 절 법당에서도 고성으로 대화를 해서 기도 분위기, 공부 분위기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교도 예사로 무시하고 욕을 얻어 먹습니다. 아홉째는 돈, 금전 관계가 깨끗이 못한 사람입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돈 타령을 하고 그 빌린 돈으로 자기는 골프 치면서 할 것 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 돈을 장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고를 했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막무가내로 때를 서고 아예 갚을 줄도 모릅니다. 열 번째는 함부로 짓거리는 사람입니다.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 고의로 허소문 퍼뜨리며 남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양심이란 것은 아예 없습니다. 남의 말이라고 천방지축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크게 당하기도 합니다. 근거 없이 유언비어 퍼뜨리는 것도 크게 업을 짓는 일이 됩니다. 인터넷에 댓글도 함부로 마구 쓰대면 안 됩니다. 특히 불자라면서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다 업이 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열한 번째입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와 은혜도 모르고 아무하고나 교제하고 자기한테 지금 당장 잘해준다 해서 아무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결국 크게 낭패를 당합니다. 또한 괴핵성이 없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열두 번째입니다. 얼굴이 두꺼운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잘못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소리 크게 쳐댑니다. 극단적 은행을 스스믹 없이 하고 함부로 남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 있습니다. 절, 단체나 종단, 국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이익, 자기 탐욕심만 쫓으면 안 됩니다. 이상 제가 열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늘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은 나는 되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자성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생보살 관생보살 지냄ú 은행 은행 dak 감사합니다.